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기 쉽다. 태평양을 건너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리조트. 대한민국에 꼭 있었으면 했던 리조트가 발로의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물 좋고 숲 깊은 홍천 서면 대공리. 팔봉산을 파노라마로 조망하는 최적의 자리에 찾아오는 국내 최초의 포레스팅 앤 서핑 리조트입니다. 잠실에서 50분. 소노호텔 앤 리조트에서 5분.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6번곡도를 통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발리케이션 하고 싶다. 발리케이션 하기 쉽다.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원시림의 물결. 청정계곡을 따라 흐르는 바람소리. 나무의 바다에서 만나는 발리 강온 리조트의 3단 인피니티풀과 국내 최초 숲속의 인공서핑풀은 문화와 감성이 살아 숨쉬는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히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프라이빗한 여정. 이곳에서 만나는 힐링과 휴식. 레저와 문화. 젊은 감성으로 가득한 발로홍천의 첫 번째 리조트는 누구나 가고 싶고 모두가 열망하는 새로운 차원의 오버클래스 리조트입니다. 발로에 살고 싶다. 발로에 살기 쉽다. 세 가지 타입의 평면 구성은 사랑하는 연인과 귀한 가족을 위해 최고 퀄리티의 인테리어와 공간을 제공합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팔봉산 파노라마 뷰와 숲의 바다. 피톤치드 가득한 맑은 공기까지 여기가 바로 당신이 꿈꾸던 포레스팅 서핑 리조트 발로입니다. 발로에 머문다는 것은 경험한 적 없는 시간을 사는 것 발로를 소유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 오십시오. 당신이 바로 발로의 주인입니다.